아이고 우리 쩐박이 잘 먹네. 까불아 너 영화 카페에서 먹으면 안 돼. 쩐박이 제일 오래된 아이야. 대비가 없어졌네요. 집에서 앉아가서 내가 속상한 거 같아. 너 이쁘니 주루 먹었어? 넌 사료도 잘 먹잖아. 아프면 사료만 줘야 될 것 같은데? 가끔 참치도 어쩔 수가 없게 상황이 그런데? 응? 사모였네 우리 애기들. 대비삼형제, 까불이, 쩐박이, 참세기. 사료가 몸에 좋은 거야. 똥똥대비 왜 너 밥 안 먹어? 어? 노랭이. 이쁘니 닮은 노랭이. 아우 세기. 이쁘니 왜 밥 안 먹니? 야. 왜 밥을 안 먹어. 어이구. 아우 우리 영어 밥 밥 싸먹으려고. 형아 많이 먹었어? 아이고 순종이. 순종이. 현박이 현박이 너희도 사료를 너무 안 먹는 것 같아 엄마가 잘 먹힐지 현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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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진짜 크면 짱 되게 짱 길이 없는 것도 없어요 잘 열어야 되네? 열어야 되나? 이쁘인 자, 돌아가 봐 왜 쭈니? 너무 이쁘하ως 시 나시 나 아, 신나서 이 귀신이 아이고, 둠야 안녕 안녕 야구야리 야구야리 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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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쉬 쉬쉬 오이쉬 쉬쉬쉬 오이쉬 쉬쉬쉬 준효 이 형 호들한테 꼼짝을 못해? 집에서 듣기 해봐야지 준효 준효 헤헤헤 UsAnne 준효 에앗 의회 BI 배